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마이드땜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하이디 어떻습니까? 분위기 좋으시죠?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저희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나셔서 상품을 못 드렸는데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하이디 네 분께 여러와 같은 기립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좀 일어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분위기를 몰아서 마지막 곡을 하나 춤나는 곡이라도 저희가 오 예 마지막 곡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 일어나서 똑같이 춤도 쳐주시고 더 신나의 노력을 자신 있으시죠 여러분 네 네 네 그럼 이 분위기를 몰아서 마지막 곡 링맘을 저희 잠깐 페이지 소개 잠깐만 홍보 좀 하고 갈게요 네 여러분 페이스북에 하이디 hr.d를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가 뜨니까요 좋아요랑 공유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오케이 네 저희 네 명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끝까지 이쁘게 지켜봐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하이디가 다음 달 11월에 저희의 첫 디지털 싱글 앨범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저희 하이디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 앨범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새 환장이고 날씨가 많이 쌀쌀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하이디 앞으로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하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